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를 훔쳐 진주 도심을 돌아다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을 하며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손에 종이를 쥔 남성이 버스로 다가옵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올라타더니 시동을 겁니다. 예열까지 마치고선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 30대 남성 A씨가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터미널에 나선 A씨는 훔친 버스로 상대동과 문산읍까지 진주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역주행도 서슴치 않았는데 가자동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버스는 칠암동의 중앙분리대 30여 미터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절도당한 버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범퍼는 물론이고 측면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운행에서 A씨는 40분간 버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현동의 주유소에 들러선 소화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운행 일지와 닮은 종이까지 들고 나타나 닫힌 문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버스 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대형 면허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버스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 파손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데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나 음주로 인해 운행을 한다든가 범행을 한 것은 서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CS 조사입니다.